자 다 모였네 모였어. 아니 왜 다 모이라고 했어? 그리고 이건 무슨 뿅망치야? 자 들어봐.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 거야. 대화할 때 영어를 쓰지 않는 거지. 아빠 영어 안 쓸 거면 왜 우리는 영어 학원에 가요? 계속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 번 해보는 거지. 아 맞다 한글날이지. 영어 쓰면 가까운 사람이 뿅망치로 한 대 때리게 할 거야. 어 재미있겠다. 어 좋아요 아빠. 영어? 어차피 난 영어하지도 못하고 평소에도 영어 쓰는 거 정말 베리베리 싫어하는 사람이야. 그래 해보자 해. 정말 우리 패밀리는 항상 이렇게 뭘 해야 해? 난 안 해야 해. 에이 아버지 왜 맨날 빠지세요? 할아버지 어차피 영어 잘 안 쓰시잖아요. 다 같이 해요. 난 안 해 안 해. 뿅망치 아파 아파. 에이 뭐가 아파요. 그리고 설마 할아버지를 세게 때리겠어요? 할아버지는 뼈가 약해 약해 아야해. 아 할아버지 같이 해요. 알았어 알았어 해 해. 아빠 그럼 언제부터 스타트 해요? 자연스럽게 시작하려면 10분 후부터 렛츠코 하자. 오예 베리 굿 베리 굿. 아니 그런데 이런 거 누가 틀려요. 멍청이도 아니고. 저는 한 대도 안 맞을 자신 있어요. 10분 후. 야 뚜식아 나 네 거 그거 좀 빌려줘. 뭐? 이거 이거. 뭐요 그게? 아 이거 이거. 아 뭐? 아 헨. 아 큰일 날 뻔했다. 아 손자 하나? 어 제법인데? 근데 나 배터리 없어. 오예? 아야 아 분하다 두고 보자. 뚜식아 너 자신 있다면서 벌써 한 대 맞았어? 실수해요. 난 방에 들어갈게. 에이 아버지 다 같이 거실에 있어야죠. 아니야 아니야. 맞아요 할아버지 들어가서 뭐 하시게요. 나 TV 볼 거야. 오예? 아 헐.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? 아이고 아버님은 빼야겠다. 아니야 아니야. 나 괜찮아 괜찮아. 게임이잖아 게임. 한 대 더? 아야. 아 뚜순아 이건 너무 파워가 센 거 같은데? 오예? 아! 아우. 아 웃겨라 정말. 엄마 뭐 마실 거라도 가져올까요? 오 좋지. 엄마 뭐 드실 거예요? 엄마는 녹차. 나는 커피. 오예? 아야. 할아버지는 뭐 드실 거예요? 난 대추차 대추차. 나는 우유 먹어야지. 뚜식아 들었지? 근데 넌 왜 말을 안 하냐? 얼른 가져와. 다 듣고 있거든? 그리고 왜 내가 가져와. 너가 가져와. 그리고 이게 말 안 하기 놀이냐? 영화 안 쓰기 놀이지? 아주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. 뭐 뭐 뭐 왜 왜 왜. 말 많이 해라. 아 눈치 하나네 겁내빨이네. 알았어 가져올게. 잠시 후. 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의식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안 쓰네. 그냥 자유롭게 각자 할 거 하자. 그래 그래. 뚜식아 너 뭐 할 거냐? 핸드폰이나 해야지 뭐. 오예? 아! 뚜순이가 너무 잘해 에이스야. 오예? 아빠 왜 이렇게 못 하세요. 그래도 뚜순이가 엄마를 배려하네. 같은 여자라고 엄마는 공격도 안 하고. 당연하죠. 저는 엄마 편이니까요. 어우 역시 뚜순이 최고 최고. 엄마 그런 기념으로 오늘 맛있는 거 배달해서 먹으면 안 돼요. 맛있는 거 뭐? 엄마가 드시고 싶은가요? 치킨? 오예? 아야! 닭튀김 말고요. 그럼 피.. 아 한국식 부침개? 한국식 부침개가 뭐예요? 아 그 있잖아 그.. 아 참 설명하기 힘드네. 그 밀가루 반죽에 채소랑 고기랑 넣고 굽는 거. 위에 치즈 듬뿍 올라간 거. 오예? 아하! 아이고 나도 당했네. 3시간 후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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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제 안 해 안 해. 아 할아버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죠. 아버지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뭐 말만 걸면 잘 생각하고 말해야지. 뚜순이가 너무 잘해. 그러게 너무 잘해. 아 진짜 다들 시시해. 난 그냥 안 할래. 나 삐졌어 삐졌어. 아이 무슨 말을 하고 삐지세요. 할아버지도 참. 안 되겠다. 할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 일부러 영어 써서 몇 대 맞아드리고 기분 좀 풀어드려야겠다. 잠시 후. 할아버지. 이거 할아버지 컵 아니에요? 어 맞아 맞아. 아 나도 모르게 영어를 썼네. 무슨 말이야? 컵이요 컵. 영어잖아요. 엥? 또 나 속이려고? 하지마 하지마. 컵이 무슨 영어야. 아니에요 컵 영어 맞아요. 얼른 때리세요. 어른 놀리면 못 써. 컵이 어떻게 영어야. 그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. 나 안 속아 안 속아. 진짠데. 컵 영어 맞는데. 컵이 영어면 할아버지도 영어라고 해라 차라리. 할아버지. H A R A B E O J I. 컵 영어 맞는데. 컵이 영어인 건 할아버지도 알지. 그런데 우리 예쁜 손녀를 내가 어떻게 때리나. 아휴. 애들 놀아주기 힘드네 힘들어. 잠시 후. 와 누나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. 대박 대박. 아 진짜 한 대만 때리고 싶다. 그러게. 뚜순이 왜 이렇게 잘하니? 그러게. 역시 뚜순이는 머리가 똑똑해. 뚜순이 짱. 최고 최고. 아 진짜 누나는 무슨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도 다녔나. 얄밉게 겁네 잘하네. 얼마 전. 영어 학원 아닙니다. 영어 안 쓰기 게임에서 최강자가 되어보세요. 어 이런 데가 있었네. 컷.